45차 주행심사 오경주입니다. 10마 3마리와 휴양마 6마리, 주행심사 지정마 1마리가 주행심사를 치릅니다. 바깥쪽에서 8번 동촌의 가이와 11번 로드힐, 2마리가 빠른 출발을 보이면서 먼저 손두권에 나서 있습니다. 8번 동촌의 가이 휴양마입니다. 마취 중 511kg, 국산 4살짜리 거세마입니다. 바깥쪽 2위로 달리는 11번 로드힐, 역시 휴양마입니다. 마취 중 486kg, 국산 4살짜리 앞마리입니다. 2마리가 크게 앞서 있고, 2번 스마트 보스와 3번 올드에 스피드가 3, 4위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2위로 3위로 따라가는 2번 스마트 보스, 국산 2살짜리 수마리입니다. 마취 중 477kg, 비카의 자마입니다. 종반 3위로 부상하고 있는 3번 올드에 스피드, 미국산 2살짜리 수마리입니다. 마취 중 536kg, 테일 오브 에카티의 자마입니다. 종반까지 휴양마인 8번 동촌의 가이와 11번 로드힐, 2마리가 크게 앞선 상황에서 3번 올드에 스피드가 3위로 달리고 있습니다. 8번, 11번, 3번, 3마리 앞서면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주행심사 제5경주 8번 동촌의 가이가 1000m를 1분 03초 1에 달렸습니다.